그대가 받은 박수 그대가 받은 찬성 그대 어깨 위에는 벽돌 혹은 금괴 둘 중 하나가 그대를 지누려고 했겠죠 그대도 가끔 시선이라는 게 조금 무겁겠죠 넌 티끈의 명성을 높아서도 겁먹어 빈친 사회의 악이라고는 줄별어야 한대요 손가락질 받죠 나도 희망차고 싶죠 숨을 건네주고 싶죠 그래요 그대도 카메라 뒤울어 본 적 있나요 그대도 남을 위해 감정을 숨긴 적 있나요 그대도 카메라 뒤울어 본 적 있나요 그대도 남을 위해 감정을 숨긴 적 있나요 우리 눈에 완벽하게만 보이는 그대도 결함과 고민이 존재하고 부완전한가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이 그때 힘들진 않나요 그때 오늘 했던 기분이신가요 어릴 적 거실에 누워서 생각 없이 TV를 볼 때 몰랐어 마냥 좋아 보였어 행복해만 보였어 돌 던지는 사람도 난 못 봤어 쫙 돌 몇 번 맞고 나서 나만 아는 멍들이 늘어나서 나만 이리 아파했나 해서 TV 속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졌어 부럽다야 앉아서 손가락 몇 번 가득하면 그 사람이 너보다 아래가 되니까 부럽다야 넌 내 힘과 밥 먹을 때 옆 테이블 귓속 말에 신경 쓰지 나도 되니까 부럽다야 온갖 욕을 내둘 랜선 밖에서 널 마주쳐도 난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부럽다야 연습할도 내 꼴 났던데 넌 것도 모르고 웃으면서만 살 테니까 나의 것도 배부른 넌 복통 호소할 자격 없댄 나의 고통 티내는 건 애야 어린 티 좀 내지 말아 난 너보다 더했다 말하는 그대는 참된 어른이신지 아니면 간섭이 취미인 부류 속에 속하는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이제 진절물이 나서 이어폰 볼륨을 만땅으로 높여 아까 봤던 그를 잊으려고 눈을 감고 좋아하는 노래 귀가 터지도록 그게 트럭 그대도 모난 말을 상처받아봤나요 그대도 그 말이 무엇보다도 커 보였나요 그대도 모난 말을 상처받아봤나요 그대도 그 말이 무엇보다도 커 보였나요 경청에 대해 표본 같은 그대도 가끔은 모든 얘기 털어놓고 기댈 곳이 있나요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 힘들진 않나요 그대 오늘 어떤 기분이신가요 어릴 적 도실에 누워서 생각 없이 TV를 볼 땐 몰랐어 반영 좋아 보였어 행복해 맘 보였어 돌 던지는 사람도 난 못 봤어 쫙 돌 몇 번 맞고 나서 나만 아는 멍들이 늘어나서 나만 이리 아파했나 해서 TV 속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졌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